근데 색깔 티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옛날에 인기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뜻이니깐 어떻게 색깔 티모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데 없어요 색깔이 무지개 색깔 그러니까 빨조노초파란보 에다가 민트에다가 뭐 다 했으니깐 뭐 다른 거 있잖아 하얀색이요? 하얀색 아이템이 없어요 롱소드 여섯 개를 갈 건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15분 게임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4분 뽑겠습니다 렛츠 콜 자 일단 첫 팀 롱소드 가고요 그리고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악마가 날 조종하고 있다 아아아 continf0 오 뭐야 아 되돌리기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템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편집 하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쏜 나 빠 گ чем 잭스장은 이러지않으면 날 봐주지않는걸 우우우우 하하하하하하 자 빡겜 빡겜 어 케인군 케인참 케인참 뛰어 아 저 저만 썼어도 못잡았을걸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쏘나 빠카나 쏘 쏘나 빠카나 쏘나 빠카나 쏘나 빠카나 잭슨짜로 늘지않을나 봐주지않은걸 쏘나 빠카나 야씨 거의 풀템같아요 벌써 허쌤님은 롱소드 6개사고 아이템참만 사진찍어서 덮는거 어때요 천재인데 어 저 나댈께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않으면 허쌤장이 날 봐주지않는거로 으앗 한테만 더 때려주세요 제발 오케이 나이스 근데 여러분들 저 좀있으면 풀템이에요 이제 진짜 게임을 끝내야되요 이거 아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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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롱소드 3개의 힘이 좀 쎄다 근데 아이아 진짜 쎄다 아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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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터트릴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안 끝나면은 우리가 터져요 아 나이스 터지고 있죠 게임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여섯대 일곱대 아 죽었어요? 하하하하하하하 분노의 영약 이것까지 사도 되잖아요 11분이되 영약밟고 있어요 대박이죠 일단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파워풀다 먹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이 전령도 있어야겠죠 전령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320원 와 쓸데없이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오케이 2차까지 밀었어요 이제 저 친구들이 서렌을 치면은 이 게임은 완벽한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하얀티모는 이제 부활하게 되어있죠 아 끝났다 이렇게 짧게나마 즐길 수 있는 하얀티모였습니다 딜량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 끝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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